네. 지난해 이제 단순 테마 성격에 강했던 로봇주들이 이제 산업군으로 들어왔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왔죠. 올해도 이제 더 커질 걸로 예상들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로봇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이제 대기업들이 인수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니까 약간 회사별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로봇주들 동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다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로봇기업들 시총은 약 저 연초 대비해서 23년도에 연간으로 한 128%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128%나 올랐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뭐 그중에서도 이제 레인보우 로봇틱스, 두산 로봇틱스, 디러 로봇틱스가 각각 200% 이상씩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연초 들어와서는 지금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좀 장애 분위기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약간 이제 기업들 간의 편자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로봇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는 뭘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 가장 큰 트렌드는 이제 AI와 휴머노이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사들 통해서도 계속해서 AI들 공개되고 있고 또 AI 기술이 단순히 AI 기술로서 멈추는 것들이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어떠한 것들이 접목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로봇 쪽에도 이런 AI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최첨단 로봇으로 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공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실제로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공장 이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인 공간 내에서 조금씩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접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로봇주에 대한 신규 투자라든지 아니면 상장이 좀 많이 예정되어 있나요? 올해도 신규 상장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약 4개 정도 기업이 상장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로봇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시메스 그리고 시스콘까지 각각 소프트웨어나 웨어러블 그리고 물류 로봇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상장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데가 있어요? 일단은 다 매력적인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그동안에 상장되어 있던 로봇 기업들과 다른 것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장한다? 네. 여러 가지 물류 로봇들의 통합 제어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비전 AI를 달고 여러 가지 사물을 인식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도와주는 그런 비전 소프트웨어 AI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앞으로 다수 상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좀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사실 로봇 산업을 아까 시청이 평균 120%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기는 사실 대기업들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대기업의 M&A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로봇 전문기업들을 M&A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화를 추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흐름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라고 하시는 것은 내부에서 자동화를 더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로봇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네. 자체적으로 쓰는 로봇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봇 사업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제품들 개발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로봇 전문기업들의 M&A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최소 협력 이상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쨌든 간 대기업들이 로봇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이런 말로 이해가 좀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올해 정책도 상당히 다수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지능형 로봇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첨단 로봇 산업의 비전과 전략 다수의 규제, 혁신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고 올해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후속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번 주에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후속으로는 8대 핵심 기술 로드맵 그리고 추가적인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 그리고 다수의 로봇 관련 R&D 예산들이 증액이 편성이 되어서 관련 과제들도 나오는 모습들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ES 보셨죠. CES에서 눈여겨봐야 될 트렌드 같은 게 보였으면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올해 2024년 기대되는 로봇주 타픽 뭘로 보고 계시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CES에서도 당연히 올해 키워드가 AI였던 만큼 로봇에 또 다양한 AI들이 접목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공개를 했었던 가정용 로봇들인 볼리 그리고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이러한 가정용 로봇에 AI를 달고 그리고 사람과 교감하는 그런 유형의 로봇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로봇주 타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전히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가장 선호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아직 로봇 종목들이 실적이나 이런 측면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담이 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유망한 분야에서의 그런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의 접근법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진 레인보우 로봇틱스 좀 주목하자 올해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에 양승윤 연구원과 로봇 관련돼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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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